3과 생활 속의 과학 듣기 2. 방송에서 사회자와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의학 전문기자를 모셨습니다. 인공지능은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의 가장 큰 역할은 환자를 진료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환자의 아픈 곳을 찾아주는 겁니다. 또한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의사에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의사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덕분에 환자가 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의학 전문기자를 모셨습니다. 인공지능은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의 가장 큰 역할은 환자를 진료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환자의 아픈 곳을 찾아주는 겁니다. 또한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의사에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의사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덕분에 환자가 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인공지능 덕분에 환자의 정보를 받을 수 있겠죠. 인공지능 덕분에 환자의 정보를 받을 수 있겠죠.